저장에 당장 정식으로 우리 애한테 상화부터 하세요 애기 아빠예요 왜요? 뭐야? 뭐야? 방유숙씨 방유숙씨 나랑 결혼하는 거 어때요? 결혼합시다 그냥 장군이한테 3개월짜리 단발 CF가 들어왔어요 CF? 정말? 난 전교 1등만 상재한다고 저기 집에 와서 저녁 같이 먹어요 저기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먹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분위기 잘 보면서 확 터뜨리잖아